통이야. 통이 걸린 거야. 통이 걸렸어. 크기는 대략 A4 박스 있지? 그 정도? 이게 뭔가 검정 비닐에 꽁꽁 쌓여 있는데. 다 합해서 3개가 있어. 통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? 이야, 이거. 세 통이면은. 머리, 몸통, 하체 아래. 너무 끔찍하다. 시, 시. 근데 일단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. 왜일까? 안 열어봤대. 왜? 왜냐하면 이 땅을 파다 보면은 그 땅 속에 그렇게 온갖 쓰레기가 들어있대. 아, 그치. 인정, 인정. 한두 번은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냥 다시 다 묻어버렸대. 윙, 하나 묻고. 윙, 또 하나 묻고. 마지막 통까지 이제 딱 묻으려고. 윙, 얘 묻는데. 이빨처럼 생긴 이 부분 있지? 여기에 통이 탁! 하고 걸리더니. 희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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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려가지고 빠져나왔어요. 그 통이. 희이! 하고 땅 위로 떨어졌어. 나무주인이 다가갔지.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통을 살피는데. 어? 뭐야 이거 쓰레기 아니야? 그래서 그냥 밭 주위에 쓰레기 더미에 버려버렸어.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.